이재명 대표와 조국 교수께서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해왔습니다. 요점을 보면 권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법 행위를 덮으려고 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저 얼굴 색깔은 다르지만 저는 호남 출신입니다. 어제 밤새도록 고민한 게 호남에서 존경을 받은 또 대한민국이 존경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입니다. 그게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행동하는 양심을 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조국 교수께서는 끌어내린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저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위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